39. 걔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있는 생연어회입니다. 한 번도 얼리지 않은 노르메이산 생연어로 연어의 고유의 고소한 맛을 생생하게 품고 있습니다. 먹음직스럽고 촉촉한 주홍빛 속살을 한입 베어물면 두툼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기름지고 풍요로운 맛이 일품인데요. 이 맛에 생연어를 찾아 먹습니다. 생연어는 언제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식재료인데 오늘 전 길게 길게 썰어서 연어국수로 준비했습니다. 연어국수를 3가지 소스, 맛간장 소스, 홀스레드시 소스, 초구추장 소스에 퐁당 찍어 먹는 맛이 저는 너무 좋더라구요. 탱글탱글 식감과 생연어의 깊고 진한 고소한 맛이 일품인 노르웨이산 생연어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쏭 오늘은 길게 길게 썰어 먹는 연어국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녹아요 녹아 간장 소스랑 간장 소스 맛있다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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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후스레지지 소스랑 또 먹어볼게요 흐흐흐흐 흐흐흐흑 아 5 5 5 5 5 5 김치찌개 초고추장 초고추장 콜라 후추장 치킨 막мотря 열ird właśnie ακ 해서 이 안isan 이번엔 하나의 고추냉이를 가득한 거에요 고추냉이를 먹어서 먹어서 먹어야겠어요 나는 고추냉이를 먹기 전에 먹었으면 좋겠어요 고추냉이를 먹은 것 같아요 나도 고추냉이를 먹었으면 좋겠어요 난 이렇게 먹고싶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 정도면 먹으려고요 이 정도면은 정말 맛있다 매콤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살짝 소스 골고루 cach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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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연어는 언제 먹어도 정말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 레몬 아니니! 맛있다 그래도 매우 고소한 색깔이 매우 고소하고 매운 맛 지금은 아직 너무 고소한 것 같아요 맛있게 먹은 날 일상팩이 한 폭 꼭 챙겨 먹기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